오늘 불확산문화공원 산림체험장 하늘숲길개장 그래서 우리 최고 승인코스를 이렇게 금을 지나서 그리고 외줄 타고 바구니 타고 징금다리 타고 계단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친구들이 보락산 숲체험 정글집에 왔습니다 자 장비 있겠습니다 검은색 장비에 계신 분은 안전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 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송탄영광교회 몽상님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송탄영광교회 파이팅 안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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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소년 코스 알겠습니다 막내는 혼자 세월까지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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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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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u 어허!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어우 제대로인데 요지사님? 이 방에 오는 거야! 유! 겨! 야! 유! 겨! 줄이 잘 견디게 기도해야돼 자 목사님 가져가자 목사님 가져가자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뒤로 가지말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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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흡 호흡 호의 호흡 호흡 호 다시! 빨리. 역시 stupid boys. 얘들아! toen 매다리지 마 네! 아! 어 이런가verechet 이리 와주신 분 요청 요런 애로 돌리세요 에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가운드 줄, 밑에 하얀 줄 잡으세요. 당기세요. 가세요. 잡아당기면서 가세요. 잡아당기면서.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이거, 지금 맨 마지막으로 갈 것 같아.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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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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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이 형 생각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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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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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목사님 좀 있으면, 이케! 민희야, 저기 가면 인형이랑 애들이 있거든. 다 오라고 해. 가봐. 아, 코스가 상당히 길었어요. 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화이팅! 돈 내는 게 아니라 단체를 아예 받지를 않아요,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주말에.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단위는 직원이 실수했거든. 아, 그래요? 실수했어. 단체는 안 봐요. 사람이 너무 빠져. 아, 그리고 가족 단위나 개인으로 오는 거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단체는 안 받아요. 근데 왜 배우는 거예요? 마셨어요? 군대 생각나요, 군대 생각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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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